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거 좀 무서운 뉴스인데 지금 감사 쭉 이어지는데 비적정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패이고. 아니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한 달 전쯤부터 제가 시간 나면 날 대로 계속 말씀드렸고. 사경인 회계사도 오셨고. 네. 특집 방송 제주도에 있는 사경인 회계사를 급거 상경시켜서 특집 프로그램도 해드리고.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참 부끄러운 경험인데 십몇 년 전에 제가 상패를 한 번 당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에 상패 딱 한 번 당해봤는데 그 상패 한 업체가 업체는 내가 진짜 악몽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당시 코스닥 시총 20위 안에 들은 회사였고요. 그렇게 큰 회사는? 그리고 무슨 산업부 장관상 받고 무슨 대학교 무슨 어디 출신이고 재벌 계열사 화학 전문 다녔고. 아 내가 그때 속은 거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려. 내가 그 회사까지 갔었거든. 그 회사 사장실에도 갔었어. 그랬더니 무슨 강원도 어디 신공장 설립 조감도 걸어놓고. 거기 난 진짜. 아니 어딘데. 얘기하면 안 되나? 어차피 항패 전 회사인데 뭐. 아 있어. 있는데 N자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정말 상패를 당하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들. 딱 모바일폰이나 이렇게 딱 봐서 감사 의견 거절로 이렇게 뜬단 말이야. 떠요? 그러면 일단 현실 부정이 돼. 이럴 리가 없다. 이거 오탈자다. 그리고 이런 회계사. 회계사한테 분노 가는구나. 그렇지. 회계감사도 이따위로 하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회사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핑계를 잃게 된다고. 회계사가 약간 똘끼가 있는 애가 나와서요. 그때까지 자기 편처럼 생각하지. 자기 투자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가만하면 회계사가 맞아요. 대부분. 회계사가 뭐 한다고 거기 가서 돈 받고 해서 적정한 걸 부적정을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피곤한데. 그런데 사실은 예전의 관점으로 악유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거 봐줬다 이거야. 실제로 90년대, 2000년대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 걸 봐주기도 했고. 그게 보면 적당히 접대도 하고 이런 관행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대형 어떤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IMF 넘고 또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형을 많이 받아버렸어요. 회계사들이. 대형 회계사. 그래서 회계사무소 큰 회계범인 한 군데가 거의 영업 안 하고 있는 상태까지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사의 입장에서는 그 알량한 표현은 아니지. 그 수수료 받고 나가서 외부 감사하고. 아직도 감정 있으신 건 아니죠. 회계사한테. 이게 다 털었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가서 그걸 받고 나서 이상하게 해줬다가 어느 날 검찰에서 오라고 하고 구속시킨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런데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이렇게 보면 56개 상장사가 외부 감사의견 비적정 작년입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게 두 번 연속 부적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되거든요. 첫 번째도 상장 실질심사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정 의견 거절 그다음에 부적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44개 회사가 비적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56개 사니까 올해는 줄었냐. 그게 아니고 미제출. 아직까지도 안 낸 회사가 있어요.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연장 신청을 한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장 신청. 그런데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줄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3개니까 이 23개 회사가 전부 다 만약에 비적정을 받게 된다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거죠. 67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35곳 그리고 유가중권 시장에서 9곳 그래서 44곳이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 세 가지거든요. 대체로 보면 그걸 딱 칼로 무배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견 거절이 가장 심각하죠. 이건 내 의견 낼 수가 없다. 한정은 예를 들면 어떤 재무제표의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한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적정은 부적절하게 했다. 이게 명확한 거죠. 이거 부적절이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의견 거절은 이거 갖고 가. 이거 안 되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의견을 도저히 낼 수 없는 거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거래 정지된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 이제 거래가 일단 정지되니. 물론 거래 정지가 됐다고 해서 다 상장 폐지로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상장 실질 심사라는 절차도 있고 이쪽에서 또 소명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어쨌든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2018년에 37개, 2019년에 56개, 그리고 올해는 5.60개가 넘어간다는 거죠. 왜? 까다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다롭게 보는 게 사실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외부 감사인이 까다롭게 봐야죠.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대부분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포폴리오를 재무적인 관점에서 재무제표에 적정한 기재를 하고 있는 회사. 그거는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무슨 저평가주냐 이런 것 아무 의미 없고요. 재무제표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회사일 가능성이 있는 회사. 그거는 예를 들면 10년 후에 황금화는 낳는 거위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회사의 경영자를 판단할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래 비전이 있고 우주 달나라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화성의 식민지 건설. 이것도 물론 사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최고 경영자 및 우리를 대리해서 경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책문은 그 재무제표를 솔리드하게 재무제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이에요. 재무제표를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게 뭡니까? 매출을 증대시키고 이익을 내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계시는 회사의 요약 재무제표에 한 3년 내지 5년치는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맨 밑에 보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빨간 글씨로 두세 개 팍 돼 있다. 이런 건 일단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부분 이런 걸 피하셨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철저하게 보시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쪽은 전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팁 하나 드리자면 아마 이번 달에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 위험한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현실을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대충 재무제표 보시면 3년 내내 이런 거 보시면 감은 오실 거예요. 불안하지만 그래도 안 걸리지 않을까? 이거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아마 굉장히 남아있으셔서 지금 마이너스 30 상황에서 조금만 버텨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 그 친구들은 파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통과하면 그다음에 다시 사셔도 됩니다. 그렇지. 그거 좋은 조언. 물론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그냥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 생각하시고요. 이런 게 있거든요. 항상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보도가 돼.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보도도 나와요. 무슨 어디로부터 자금이 있지. 그래서 그리고 성공하면 대박 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정프로 얘기가 맞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게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걸 왜 인생을 걸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용 내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얘기 나오면 일단 비하세요. 어떻게 될 줄 압니까?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게 제일 핫한 것 중에 하나 같은데 매그나 칩의 자료를 지금 정부가 요구를 해서 이게 만약에 핵심 기술이 여기에 들어갔다 확인이 되면 중국으로 매각되는 거 이걸 막는다는 겁니까? 이게 매그나 칩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보면 하이닉스하고 같은 회사였어요. 그래요? 예전에 하이닉스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IMF 때 원래는 현대전자였죠. 현대전자하고 LG그룹, LG반도체하고 이렇게 빅딜을 해서 만든 게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매각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한두 번의 인수 과정을 거쳐서 매그나 칩이 됐는데 어떤 분이 조감도를 올려줬는데 이게 있으면 보면 참 적한데 하이닉스에 청주일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그나 칩 반도체 팹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같은 회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미국의 매그나 칩 반도체, 매그나 칩 세미컨덕트라는 회사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한국 법인이 있는데 이걸 판다는 거예요. 문제를 어디로 파냐? 중국 회사로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을 미국 본사가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매그나 칩 반도체 측에 보유 기술에 대한 자료를 내라 이렇게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 제출 절차를 안내했다. 말이 안 내지 징구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제출이 되면 반도체 기술 전문가들이 국가 핵심 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해외 매각이나 이런 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피인수되는 기업이 국가의 중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승인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 회사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외국 회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걸 파는 게 이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법적 근거가 뭐냐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법적인 근거고 여기에 근거한 국가 핵심 기술 지정 등에 대한 고시, 산업기술 보호 지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가가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는 통상 미국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거 안 돼. 트럼프가 안 돼. 바이든이 안 돼.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회사 기술이 넘어가면 미국은 무역장벽으로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사후적으로라도 우리는 넘어가면 바로 끝이고 우리 전 후방 산업에 어떤 굉장히 영향을 줘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날린지 정부가 형식적으로 또 하고 어차피 우리가 할 수도 없어. 이런 자세인지 모르겠으나 제대로 좀 하시라. 자료를 징구해가지고 그냥 현장에도 가보시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문단 저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도 해외 자본 유치에서 해외 매각해서 주가로는 굉장히 큰 재료가 돼서 주가가 오르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볼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그나체 반도체 매각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본사의 결정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국가 핵심 기술로 보호해야 될 기술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이것부터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매각 금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 거기 지주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이른바 3%룰이 처음 적용돼서 감사위원으로 이한상 교수를. 포대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사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장사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 역사적인 일. 획기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3%를 위리라니까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회사에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내가 50%를 갖고 있던 30%를 갖고 있던 내 지분은 3%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경영진이 뭘 하고자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당신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뽑는 건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 지배주주예요. 50% 갖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감사 선임해버리면 그 감사의 어떤 브레이크를 거는 제동장치가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한국앤컴포니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타이어죠. 옛날 한국타이어 지금은 한국테크놀로지. 이 회사의 지주회사인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 간에 아버지 문제 있으십니다 해서 남매들 간에도 보호인 지정하고 소동이 났던 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조현범 사장이 이제 대주주가 아버지 지분을 다 인솔해가지고 퇴제주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조현범 사장은 아시는 것처럼 MB 사위고 그리고 조현범 사장은 누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려고 했냐면 김희경이라는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MBC절에 요직에 있었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서랑설레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현식 이제 한국앤컴포니 부회장 형이죠. 이분은 이제 대표이사직 물러나면서 감사위원은 그러면 공정한 사람으로 하겠다 해서 제안을 한 게 이한상 고대 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분을 시켰겠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앤컴포니의 주주 구성을 보면 조현범 사장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3% 룰 때문에 3%밖에 의결권을 행사를 못했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소액 주주들이 이한상 교수 이 사람이 해야 되겠다 해서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지정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는 이런 3% 룰이 규모 있는 상장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연이 되는 그런 걸 봤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한상 교수가 이제 감사로서 잘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경영진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감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정도 경영을 할 테니까 감사님도. 내가 정도 경영에서 잘못. 정도라는 게 뭐예요. 안 되면은 이 구성원들 회사 구성원들 주주 또 경영진 또 직원 뭐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지 이게 다 불행해지는 거니까 제대로 좀 브레이크 좀 걸어주세요. 라는 자세로 물론 너무 공장할 맹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이벤트들이 좀 계기가 돼서 적어도 사대에 독주를 막는 감사 정도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는 그런 계기가 우리 기업사의 어떤 좋은 계기가 좀 돼주기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사의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3%를 적용된 첫 사례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간이 또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요. 얼른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아니요 여러분 누구 quantãos.. 시청자 바로 안바다...